이번 주제는 수입차 브랜드 법인별 판매 실적입니다. 우선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대수 순위를 보시죠. 10위는 토요타 9위는 포르세 8위는 미니 7위는 넥서스 6위는 폭스바겐 5위는 볼보 4위는 테슬라 3위는 아우디 2위는 BMW 1위는 벤츠입니다. 다음은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대수를 시간순으로 보시죠. 2021년 초 벤츠가 1위에 오릅니다. 2021년 10월 BMW가 벤츠를 제치고 1위에 오릅니다. 2021년 10월 2021년 10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십 년간 BMW와 벤츠 양사 간 1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차 법인별 국내 매출 순위를 보시죠. 수입차의 판매 리스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수입차의 판매 리스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13년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국내 매출 1위에 오릅니다. 2015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위에 등극합니다. 수입차의 판매 리스사 간 1위에 등극합니다. 수입차의 판매 리스사 간 1위에 등극합니다. 수입차의 판매 리스사 간 1위에 등극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